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반성폭력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있다, 있다 온라인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. 이화여대 4명의 학생들이 공동기획한 이번 전시회에는 반성폭력 운동을 잇는 그림과 시, 영상 등 16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. 작품에는 과거 교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아픔과 나아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. 전시회에 참여한 유림 씨는 이번 전시회로 교회 내 성폭력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침묵을 깨고 치유와 회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.